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주세요.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좋은 시간에 좋은 공간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자리로 여겨서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주님 앞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여기에 있다고 라고 할 때 주님이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며 우리를 위로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리듬으로 끝까지 나아갑시다. 수련회가 코로나 사단기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잠정적인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바짝 긴장했던 긴장감이 좀 여유롭게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는 수련회 전주에 저녁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4단계가 되면서 연기가 되니까 금식이 아니라 굼식이 된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실패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소망 중에 계속해서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한 주를 돌이켜보면 그런 사건과 사건들이 연결되고 어떤 청년은 한 주가 참 힘들었다. 어떤 청년은 한 주 뭐하고 살았지? 뭐 한 게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빨리 가고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중심과 삶을 돌아봐서 한 주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연기된 이 수련회는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코로나의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받는 시간은 꼭 수련회만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 허락된 하루하루의 이렇게 허락된 삶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와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어떻게 나눌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고 또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서 또 깨닫는 것도 많았고 내가 말하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이미 훌륭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박대송 목사 살아가는 삶의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라 이미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들을 행하고 또 선포하고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어져 왔음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딱 내 노력을 위해서 믿음이 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선대로부터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신앙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해졌음을 잊지 말고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뒤를 따라올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보겠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열한기야 5장 1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5장 전체를 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한기야 5장은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의 사건은 1절부터 19절까지 이 나하만 장군의 사건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20절부터 27절까지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끝나고 엘리사의 종 사완 계하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나하만 장군은 1절부터 19절까지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나하만 장군은 당대의 큰 용사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사람은 아람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세번역으로 보면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할 만큼 이 나하만은 굉장히 아람 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기 1절을 보면 요호와께서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할 만큼 이 나하만은 구국의 영웅이에요.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큰 용사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열한기서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예레미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누군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좀 정통한 이스라엘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누가 기록했느냐에 대한 에레미야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열한기서를 이스라엘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기록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나하만 장군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승리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게 한 승리를 했다 라고 하는데 이 나하만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기록을 할 때 나하만을 굉장히 하나님의 손 아래 훌륭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죠.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아람은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워요. 열한기 상 22장에 보면 3년 동안 아람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하면서 그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아람은 계속 싸우는 나라예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나하만에 대해서 좋게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원수 같은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하만 장군의 사건을 굉장히 특별하게 이 열한기 하 5장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나하만이 나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소개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구국 영웅이었기 때문에 나하만의 나병 소식은 굉장히 나라적으로 굉장히 슬픈 이야기였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소녀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 소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해가지고 그곳에서 잡아와서 종을 삼은 소녀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소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의 삶이 깨지고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려진 나라에 와서 그 나하만의 부인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절망적인 것들 약탈당해서 데려왔다고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들은 이야기되지 않고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나하만의 나병 소식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함으로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전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의 여주인에게로 대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이 여종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여주인에게 하는 말 그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앞에 선지자를 다른 성경을 보면 예언자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예언자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굉장히 작은 어린 요종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이 소녀 입장에서는 이 나하만은 원수고 이 아람 군대 아람에서 종교하게 여긴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없어지면 군이 흔들리고 뭔가 그 어떤 근간이 흔들릴 만큼 굉장히 존경받는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또 약탈당할 때 아람 군대가 소녀만 너만 와 했겠습니까? 약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녀의 삶의 배경을 전부 다 깨뜨리고 그를 데리고 왔다는 것인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원망과 또한 우리에게 닥친 일이라면 얼마나 큰 절망이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을 당한 일이죠. 어린 나이예요. 자신의 삶을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린 그 민족 그 중에도 존경받는 장군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자신의 주인을 염려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해요. 이 소녀의 발언은 이제 소망이 없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 현대에 와서야 극복된 한센병이지 않습니까? 문둥병 현대에 와서야 치료제가 개발된 병이니까 이때 당시는 저주받은 병이고 이 병은 치료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 자기가 많은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도 이 병이 드는 순간 이미 그것에서는 멀어지고 자기의 삶의 절망이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이 소녀가 한 한마디에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을 따라 이 자기의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의 왕에게 하는 말이 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내 병이 고쳐진다고 합니다. 주인이요 내 병이 고쳐진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소녀의 말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로 적군의 상태고 또 그 나라를 가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존경받는다면 가는 순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나라니까 원수니까 죽일 수도 있는데 이 발언을 통해서 장군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정치적인 외교적인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없는 여종 입장에서는 결과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생명은 보장받지 못해요. 아무런 어떤 소중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에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국제관계가 악화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나 또한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뭔가 기분이 상해서 돌아와도 네가 그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 해버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좋은 의도를 가진 이야기였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면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게다가 이 아람 지역 시리아 지역에서는 섬기는 신이 달라요.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 대해서 그 나라가 강성할수록 신이 강한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의 한마디 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종에게 가면 낳는다는 이 말 발언 자체가 이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여기에서 섬겼던 신 나중에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은 후 이야기할 때 내 왕이 림몬을 섬기는데 그 림몬에게 나아갈 때 내가 부축해서 가야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 림몬이라는 그 신을 섬겨요. 그런데 이 림몬은 다른 말로 하면 아람의 바할 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바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하다시라는 그러한 말도 쓰는데 폭풍신의 폭풍신의 이름 하다시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로 오면 제우스를 뜻하는 굉장히 권력이 있는 그러한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림몬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만 바할은 익숙하죠. 이러한 어떤 고대 군동을 사로잡고 있었던 강력한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는요. 어떤 상황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주목해서 봤더니 이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굴레가 굴러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을 통해서 소녀의 증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만이 이 아람왕에게 들어가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루이루 하더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편지를 보낼 테니 그걸 들고 갈지어다. 하니까 나만이 여러 예물을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죠. 놀라운 건 나만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암시가 일절부터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요하께서 나만의 삶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릇들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녀의 증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굉장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의 침묵이 굉장한 일을 막을 수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만이 아람왕 자기의 왕의 편지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바꿔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납병 걸려서 왔으니까 우리가 고쳐줄게.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지금 싸웠지만 내가 해줄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면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니 낫지 못할 병을 낫게 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요. 왕이. 그래서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한테 보내? 라고 하면서 옷을 찢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뭔가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들은 절망과 낙심 때로는 어떤 마음의 어떤 고통을 말하려고 할 때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이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큰 절망감을 가져요. 시비 붙여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건 작정하고 보냈구나 하면서 굉장히 광군하면서 굉장히 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냐고 라고 하면서 열받아 하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며 듣고 왕에게 보내이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그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를 이제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예언자가 있는 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로 이 엘리사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본문에 보면 나하만이 9절에 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것을 향해 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으로 보면 복수로 많은 양의 어떤 말과 병거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물을 들고 또 여러 가지 자기를 호의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만 말과 병거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나하만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장군의 권위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엘리사 앞에 이렇게 다 가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나하만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두를 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 왔으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 씻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 몸 씻으면 나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가.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그래도 자기는 왕 이외에는 없는 정말 누구 밑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이렇게 홀대함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도 외계적으로 왕의 편지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예물을 가지고 와서 호의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씻고 가라고 열이 받았어요. 나하만이 화가 나. 이 성경에 보면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11절입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러되 물러갔다는 것은 돌아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자. 라고 이러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뭔가 행위로 뭔가 보여지는 것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라는 그 자기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도 뭔가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씻고 가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깨끗한 강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몸 씻고 있겠냐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열받는 거죠. 그렇게 떠나려고 할 때에 이 나만의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만의 종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예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안 할 겁니까? 나병을 낳기 위해서 이보다 더 한 것 뭔가 특이한 것 그렇잖아요. 뭔가 옆에 사람을 죽여서 그 몸에 그 목을 베가지고 그거를 피를 뒤집어 써라 이러면 안 할 거냐 이거예요. 뭔가 심각하고 큰일을 하거나 아니면 땅업하고 들어가서 한 30일 동안 그 안에 있어라 하면 안 할 겁니까? 너무 쉬운 일을 시킨 거예요. 몸을 일곱 번 씻고 가라고 하니까 열받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미니까 깨끗하게 하라 하미니까 그 쉬운 일이기 때문에 열받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쉽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에는 굉장한 존경과 그 주인에 대한 사랑 그 존경심이 들어와 있는 굉장히 공경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존경이 지극히 나만을 나만이 낫기를 바랬고 나만이 정말 건재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존경이 나아가서 그것을 만류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고집스럽고 뭔가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자기 앞에 옳은 말을 해도 먼저 죽이고 말지 그래서 충신은 먼저 죽게 돼 있어요. 충원하면 안 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입 다물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말하면 나한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 신앙을 드러내면 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데 이 존경들은요 이 나만에게 가서 극히 공경하면서도 정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나하만이 요단강에 내려가 일곱 번 몸을 씻습니다. 보세요. 먼저는 소녀 어린 소녀의 종 자기 아내를 숨기는 꼬맹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하만이 결단을 하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찾아오고 예리사까지 왔어요. 이제 돌아서려고 하니까 자기가 거느리는 부하들 종들이 와가지고 만류를 하고 진짜 안 할 거냐고 말할 때 이 나하만이 어떻게 해요? 이 나하만은요 자기의 권위보다도 자기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존중뿐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여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이 이야기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그 문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종으로서 어떤 권한이 없는데도 여주인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가정의 가풍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나하만은 나음을 얻습니다. 일곱 번 씻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깨끗하게 세살이 돕게 해요. 아기 피부같이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 병이 나은 나하만이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죠.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나라에는 림몬을 섬기는 그러한 신이 있는데 이 나하만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관대 당신의 종에게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은 선물입니다. 자기 병이 나오면 주려고 가져왔던 선물들 이 말씀의 기록이 되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예물을 받으라고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걸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엘리사에게 당신의 내가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권위에 있고 권세인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찾아왔던 나만이 병이 낫는 순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종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보게 돼요. 선물을 주려고 하는 나만의 선물을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강권하였는데도 안 받습니다.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흙을 좀 내게 주십시오. 이 땅에 흙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직 요호가께만 번제하고 요호하만 섬기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흙에 대해서는 견해가 주석 보면 견해가 세 가지 정도로 나와요. 첫 번째 나만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재단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 재단을 쌓기 위해서 흙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첫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나만이 거룩한 흙을 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그 거룩한 흙을 가지고 가면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흙을 통해서 정결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을 만들기 하여 흙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거는 고대 군동에서 기인된 그때 당시에 일반화였던 그런 사고 안에서 흙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서 놓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흙을 가지고 갔던 흙을 요구한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어떤 게 나만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나만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는 그 사건을 기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만의 고백처럼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이 은혜를 나만이 흙을 요구하여서 뭔가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가 내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변함없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은혜의 자리뿐 아니라 엘리사를 만나 자기의 병이 나은 자리뿐만 아니라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행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한 흙을 다 결국은 예물을 받지 않고 돌아서서 나만이 엘리사와 헤어져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9절입니다. 그리고 다 가게 되니까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됐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엘리사의 좋은 계하시가 나옵니다. 이 계하시는 너무나 아까웠어요. 나만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재물들이 그 눈에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입금할게요. 이게 아니라 다 형물이야. 다 가지고 오고 종들이나 좋은 것들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저거 다 너무 아깝다. 저 은 정말 너무 아깝다. 은 동아리 저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나만이 깨끗함이 상관이 없어요. 가져온 저것만 보여요. 저걸 어떻게 하면 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가니까 이 마음의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하시는 스스로 이 마음의 탐욕이 가득 차게 되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탐욕이 불러온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게 돼요. 물질이 가득 차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눈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나만이 가지고 온 물질과 여러가지 것들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상의하지 않고 계하시는 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정말 요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기가 찾아가서 그 대가를 받겠다라 생각하고 이 나만을 쫓아가죠. 쫓아가가지고 나만을 따라잡습니다. 그때 나만이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면서 어쩐 일이냐 별일 없냐라고 물으면 이때 당시에는 간단한 인사 같지만 이 적대관계인 상황이니까 이 계하씨가 찾아올 때는 뭔가 헷꽂이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별일 너 무슨 일로 왔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하씨가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선생님은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지금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 청년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은이 필요합니다. 은 한 달란토와 워투보를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이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죠. 나만은 올려주려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돈이 아니니까 권력을 가진 자고 풀을 가진 자니까 큰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은 한 달란토가 아니라 두 달란토를 줄게 하고 두 달란토와 옷 두 벌을 주고 또 여러가지 나중에 보면 여러가지 종들과 이거 짊어지고 할 종들과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을 챙겨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가져와서 계하씨가 어떤 행동을 하죠? 자기 집에 그것을 숨겨놓죠. 숨기게 됩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잘 바라보지 못할 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 어리석음은 커집니다. 이 탐욕이라는 어리석음이 계하씨를 사로잡으니까 이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모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를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 돌아와서 이제 계하씨가 집에 있을 때 엘리사가 계하씨를 부르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계하씨가 뭐라고 해요? 어디 안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쫓아가서 그 사람과 만날 때 마중하로 내려올 때 내가 거기에 있었어. 엘리사는 앉아서 천리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 정말 엘리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정말 그 근동에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굉장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난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하는 행동들을 다 보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눈이 이미 그 상황들을 주도하고 계셨으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은 이 나만의 나병은 이 개하시아에게 옮겨가게 되죠. 옮겨가게 되고 그 가족과 그 후대까지 조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중에는 네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네 가지입니까? 첫 번째는 약탈로 인해 잡혀간 그 소녀 여종 이 여종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돼요. 그럼 이 여종과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적 지식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죠.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이지트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 보디바레 집에서 그가 성실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그가 복을 받았던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이 여종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기록은 돼 있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만이 그 병이 낫고 돌아왔을 때 이 여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요망한 것 이 못된 것 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네가 복이구나 나만의 예배와 나만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이 여종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 2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내 생명을 살린 자에 대한 이 나만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생명을 살린 그 여종에 대한 그러한 처우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존귀한 자로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종이 무엇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변함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가 이런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게는 두 번째는 어린 여종과 또 자기의 종들의 이야기를 기담아 들을 줄 알았던 나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그의 삶이 정말 보기 드문 존경받을 만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병이 나은 후에 이 나만이 보여줬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하지 못하고 전정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신앙다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욕에 쩔어버린 개하시와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그 놀라운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정말 서로 적대적인 그 관계 안에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하시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의 마음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내 부류의 사람 내 부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소녀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나병이 아니라 그 더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나만과 같은 우리의 모습도 되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에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하시와 같은 탐욕이 쩔은 인생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그러한 일상적인 복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꿈을 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반응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와 앉아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자리가 비어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설비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마음은요 더 큰 공호로 가득 차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할 이 하나님의 고룩한 성전이 어떤 상황과 사건 때문에 비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시대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나 또는 각자의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거기서 예배 자리를 만들 때에 목회자들은 기뻐합니다. 오답기 때문에 지적하고 안 되라고 말하기 전에 그곳에서라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용기를 내십시오. 소녀와 같은 용기를 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에 걸린 나만과 같을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 그 사람들 듣기 싫은 소리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라고 믿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물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여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여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